아 너무 더워 덥잖아 아 오늘도 거지는 덥다 선풍기 불었잖아 반짝반짝 빛나? 신나 나는 이걸로 해야지 아 용돈을 안 샌지 너무 오래됐어 내 용돈이 바람에 날아가잖아 땅에 있는 거 좋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니까 난 안 좋을 거야 그럼 내가 갔는데 뿌 예스 신난다 돈 생겼다 자 다들 조용조용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시험 성적 나오는 날인 거 알죠? 진짜 속상해 죽겠네 큰일났다 자 먼저 양 갈래? 분명 망했을 건데 그래 분명 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못 봤니? 악사신점 큰일이다 큰일이야 다음엔 더 잘 보렴 네 나는 망했어 시험 한번 못 본 거 가지고 그래? 나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인 오직 공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길은 틀렸어 그 다음은 박세인 네? 자 세인이도 다음부턴 좀 더 준비해서 시험 보자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고? 집에 돈이 많은데 왜 공부를 해요?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공부 아닌가요? 뭐 그래도 너가 학생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저 학생 하고 싶어서 학생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강제 학생 중이라고요?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영단어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어른들은 영어 배워놔도 평생 쓰질 않아 그건 그래 우리 엄마도 영어 공부를 20년 넘게 했는데 평소엔 한 번도 쓸 일이 없대 고두가 해야 하는 거라고? 게다가 나는 해외 나가면 통역사가 붙는데 왜 영어를 힘들게 공부해야 되지? 통역사? 우와 난 어제 산 피카츄 머리띠나 해야지 어허허 귀여워 어허허 우와 귀엽고 부럽다 뿌 귀엽지?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사진 찍어야지 빨칵 빨칵 나도 귀여운 피카츄 머리띠 하고 싶다 뿌 아! 피카츄 머리띠 만들면 되지 뿌 요정도 한 6cm 접어주고 잘라주고 피카츄 뿔 모양에 맞게 잘라주고 중앙을 한 번 자르고 이렇게 접어주고 끝을 색칠해준다 요렇게 붙이면 된다 뿌 완성! 오! 어때? 만든 거 치곤 괜찮잖아? 내 거보다 이쁜 것 같고 예쓰! 나도 사진 찍어야지 뿌 나 푼 없지 잠깐만 빌릴게 신상 포켓몬 랜덤 키링 열어봐야지 엄청 많잖아 오! 포켓몬 랜덤 키링 부럽다 뿌 제발 레전드 나와라 뭐가 나올지 제발 어? 헐게 하잖아 레전드 뽑았다 레전드 난 역시 운이 너무 좋아 천원구적 박세인 엉망장자 박세인 우와 어떻게 레전드가 나오냐 어떻게 레전드만 나오냐고? 흠 이 포켓몬 알들 백만원 넘게 줬지? 레전드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 어? 이 안에 레전드만 잔뜩 모여있을걸? 어? 그렇게 해도 돼? 부자는 안되는게 없구나 내 인생엔 안되는게 없지? 야 널 조심해 그러다 훅가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야 뭐라고? 우리 엄마가 항상 겸손해야 된댔어 겸손하잖아? 이용당해 포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은 좀 다른거지 그리고 너의 포켓몬 키링 하나도 안부러워 뭐라고? 내 레전드 가득한 키링이 하나도 안부럽다니 그게 말이 돼? 말이 되지 포켓몬은 자구로 포켓몬 볼에서 나와야지 너는 알에서 깨웠잖아 틀렸어 포켓몬 볼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지? 잘 봐 나와라 내 포켓몬 볼 얍 진짜 포켓몬 볼이잖아? 레전드의 양대상매 너한테 펄기아가 있다면 나한테 디아로가다 나와라 디아로가 야 오 파 레전드 디아로가가 있잖아 레전드 디아로가가 있잖아 여기도 나온다고 여기도 이게 펄기아 이게 디아로가 왜 덤벼? 포켓몬 대결? 대결? 그래 덤벼 가자 펄기아 우와 가자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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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비싸게 주고 샀는데 치면 어떡해? 이 이 이 이 근데 너 저 포켓몬 볼 어디서 났어? 아 이거 접는 애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뿌 뭐? 종이접기를 한 거라고? 어 이거 종이접기 유튜브에 나오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리거든? 종이접기 조금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대단하잖아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아 이걸 팔려고? 안다야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접은 건데 이걸 팔아 헥 이 이 정도면 되나? 흠 흠 당연히 되지 자 가죠 가죠 어 헤헤 자 아 아 이제 내 포켓몬볼이다 아 아 아 또 접을까 포켓몬볼 헤헤 들어가라 펄기아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흠 내 띠브씨리자드 괴력문 재밌다 재밌어 뛰었다 묻혔다 제일 재밌어 우왕 띠브씨리다 나는 한 개도 못 가져봤는데 부럽지 부럽지 난 또 집에 가면 포켓몬빵 엄청 많아 그렇게 구하기 힘든걸 넌 어떻게 얻었냐 우리 집 집사가 매일 사오는거지 하하하하하 우와 몇시에 어디로 가면 있는데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편의점에 오후 1시에 들어와 그때는 우리 학교에 있잖아 그러니까 집사가 대신 사는거지 아 그래서 아무리 가봐도 포켓몬빵이 없었구나 아 하하하 하하하 이 동네에 있는 포켓몬빵 다 내꺼야 내꺼 하하하 하하하 부럽다 헷 나는 띠브씨리꼬 펄기야 카드있어 하하 하하 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어제 엄마가 사준 피카츄 무드등 하하 아 이거 봐 반짝반짝 빛나지 귀여워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부럽지 하하하하하 하하하 너무 귀엽잖아 하하하 깜찍해 밤에 이거 키고 자면 완전 꿀 이걸 켜놓고 자면 완전 꿀잠이라고 음 나도 무드등 있다 뿌 무드등이 어디있어 하나도 없는데 응 잘 봐 헥 유리컵에 피카츄 그리고 피카츄를 다 그렸으면 안에 초를 놓고 불을 붙여줍니다 어때 무드등 완성 어때 멋지지 무드등 분위기 좋다 진짜 무드등 됐잖아 심지어 연말 느낌까지나 이걸 켜놓고 있으면 더운 여름에도 크리스마스 느낌을 느낄 수 있다구 뿌 아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빨리 와라 헥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학생 놀이 대성공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 그리스마스 두번 그리스마스 나